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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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근데 걔 못 보고 와 왜? 어? 아니 찌마감나 안고 어색한거 찌마감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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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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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럽기 때문에 조카의 분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노란 셔스 입은 사나 Dominican 할건데요 저 우리언니 아까 지금 팀 100만원 준 언니 어디 가셨어 가셨어 은혜 또 가셨어요 저가 지금 백댄스가 필요한데 언니 아까 돈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춤동 쳐주시면 안될까요 딱 두분 Jahren 두분들 마 두분만 돈도 많이 쓰시는 분 나오셔서 저희 백댕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버지 갈게요 어쩐지 넌 너희 미남을 안주니 싱싱한 생김생김 그 이유가 나는 좋아 어쩐지 넌 너희 사랑 아하 아름다운 마음 전히 느껴보신 거 아하 이 너를 좋아한 두 개 싱싱한 놈의 자신이 넌 너희 사랑이 어쩐지 나를 좋아해 어쩐지 넌 너희들에 다가시라고 계신가요? 다가시라고 계신가요? 나 선물이로 박수 시원하게 갈게요 아버님 건강하십쇼 아름다운 마음 너희 아하 이 너를 좋아한 두 개 싱싱한 놈의 자신이 말 없는 이 사랑이 aus 아하 어 아하 그 날 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